음악 2018 봄학기 카오스 강연 파트2 수학크로스의 두 번째 강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강연의 진행을 맡은 이외의 대학교 수학과 교수 이준협입니다 반갑습니다 수학크로스는 수학과 다른 학문의 융합을 의미하는데 오늘 강연은 융합학문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수리생물학에 대한 강연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럼 강연자의 소개에 앞서 먼저 2부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저와 정은옥 교수님께서 참여하여 첫 번째 주제로 수리생물학, 생명현상을 바라보는 수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 주제로 모든 산업은 수학으로 통한다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신 강연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드를 받은 분들 중에서 26분이나 노벨상을 이미 수여하여 노벨상 펀드로 일명 노벨상 펀드로 불려지는 HPSF 펀드를 받으신 젊은 수학자이시죠 카이스트 수리과학교 김재경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리생물학이라는 게 대중에게는 약간 낯선 분야이기도 한데 어떤 계기로 이런 분야에 어떤 매력 때문에 이런 분야에 들어오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혹자들은 20세기는 물리학의 시대 그리고 21세기는 생물학의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그만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이런 신생학문에 뭔가 수학자로서 뭔가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듣고 청중들께서 집에 들어갈 때 이 한마디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다면 네 알고 보면 수학 쓸모 많다 네 수학은 쓸모가 많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김재경 교수님의 강연 수학과 생물학의 아름다운 만남 수리생물학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수리과학과의 김재경이라고 하고요 오늘 늦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강연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한 시간 정도 강연을 드릴 내용은요 도대체 수학이란 것이 어떻게 복잡한 생명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질병을 치료하는 신약을 개발하는데 도대체 수학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60여 년 전 왓슨과 큐릭이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소위 말하는 분자 생물학 혁명을 이끌게 되는데요 즉 많은 생명과학자들이 생명현상을 유전자나 단백질과 같은 분자 수준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은 들어보셨을 만한 인간 개논 프로젝트가 그런 분자 생물학 혁명의 일환입니다 그 결과 많은 생명과학자분들이 이런 생명현상을 분자 수준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고요 그 결과 저희는 세포 하나 안에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더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전통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온 인간의 직관만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수학자들이 혹은 수학이론들이 이런 복잡한 생명현상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과 생물학의 만남을 혹자는 21세기 생명과학의 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학을 이용하면 이렇게 물리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 시스템을 수학을 이용하면 이렇게 가상세계로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가상세계에서 복잡한 데이터도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가상실험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복잡한 데이터 분석에 관해서는 지난 4강에서 장원철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 도대체 수학을 이용해서 어떻게 가상실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가상실험을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수학이론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선택한 수학 도구는 미분 방정식입니다 저희가 대학 아마 1,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다만 여기 미분 방정식 앞에 붙어있는 여기 있네요 미분이라는 것은 저희 고등학생들 때 배우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마 미분 방정식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잠깐만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동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X라고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이 X는 커질 겁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X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의 위치가 얼마나 빨리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우리는 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뭐냐면 바로 X의 미분이고 이렇게 DX, DT라는 기호를 씁니다 즉 미분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관심 있는 양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미분입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속도라는 것이 바로 위치의 미분입니다 그러면 잠깐 문제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식이 하나 있습니다 미분이 1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얘기는 어떤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의 속도가 1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1만큼 지나면 이 자동차는 얼마만큼 움직일까요? 속도가 10이면 10만큼 움직이겠죠 만약에 시간이 3만큼 움직이면 30일 겁니다 만약에 시간이 T만큼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 10T입니다 즉 XT는 이렇게 10T가 되는데요 방금 저희가 한 것이 미분 방정식을 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이게 방정식이죠 미분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원래 X값을 구하는 행위가 미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고등학교 용어로는 적분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러면 이 미분 방정식을 푼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하면요 저희가 요즘 보통 운전을 하면 내비게이션을 쓰게 되는데 내비게이션에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뜹니다 그럼 그 숫자들 중에 우리가 보통 관심을 제일 많이 갖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물론 속도를 잘 보셔야 되겠지만 보통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도착 시간입니다 도착 시간 즉 저희들은 보통 속도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저희는 미래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에 대해 예측하고 싶습니다 그럼 미분 방정식을 푼다는 행위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는 속도라는 정보로부터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미래에 우리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 응용이 될 수 있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강연을 듣고 계시는 중학교 고등학생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배우고 있는 혹은 미래에 배우게 될 미분과 적분이란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강연을 들을 준비가 다 되신 거고요 그럼 오늘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총 네 가지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학 강의인데 먼저 생화학 반응이 먼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이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하면요 B라는 물질과 R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B라는 물질은 K1의 속도로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두 배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화학 반응의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K2의 속도로 B랑 R이 만나면 B는 R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은 K3의 속도로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이는 이제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B는 뭔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B는 R로 바뀌고 R은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드릴 첫 번째 질문은 이거입니다 과연 B의 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될까요? 네 한 10초 정도 한번 생각을 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B는 R로 바뀌고 R은 사라집니다 도대체 이 B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예측해보고 싶습니다 원래는 제가 관객분들한테 이런 대답을 듣고 싶은데 오늘은 상황이 안 돼서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합리적인 접근 방법은 이런 걸 것 같습니다 왠지 이 K1, K2, K3 속도가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화학 반응의 속도를 이렇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K1이 K2, K3보다 굉장히 크다 즉 B라는 게 만들어지는 속도가 걔가 사라지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이러면 B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뭔가 계속 증가할 것 같습니다 즉 이런 모양이 왠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K1과 K2, K3가 왠지 비슷한 속도이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만들어지는 거랑 사라지는 속도가 얼추 비슷하니까 왠지 평형 상태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즉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K1이 K2, K3보다 훨씬 작다면 뭔가 사라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왠지 B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땐 굉장히 합리적이고 직관적인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연구자들이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수학자니까 이 문제를 수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뭘 세우면 될까요? 미래를 예측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배우셨던 미분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미분방정식을 제가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오늘 같이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DBDT라는 것은 B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속도입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R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나타내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B에 관한 속도 텀을 보면 K1 곱하기 B라는 텀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왜냐하면 첫 번째 화학 반응이 발생하면 K1의 속도로 B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우리가 얼마만큼 B라는 물질이 있는지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K1B라는 텀이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 화학 반응은 K2에 비례하고 그리고 B와 R 양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K2 곱하기 B 곱하기 R이라는 텀이 있는데요 그런데 보시면 같은 화학 반응이라도 B 입장에서는 잃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이 있고 R 입장에서는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사인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두 번째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B는 사라지고 R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K3 세 번째 반응이 일어나면 R은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식을 세웠으니까 풀면 됩니다 어떨까요? 이걸 풀면 저희는 B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걸 풀면 이렇게 됩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B라는 물질과 R라는 물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가 한번 컴퓨터로 풀어서 와봤는데요 신기하게도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하는 어떤 주기적으로 업앤다운을 계속 반복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것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 하면 이 K1, K2, K3의 어떤 양의 실수를 집어넣어도 항상 저렇게 업앤다운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이그젠프를 보시면 수학은 우리의 직관을 넘어선 어떤 길을 보여준다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학은 뭔가 이런 복잡한 생명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이 보시다시피 이 제가 갖고 온 이 화학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 생명 시스템에 비해서 훨씬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직관은 잘못된 방향으로 답을 유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남은 강연 시간 동안 도대체 수학이 어떻게 이런 복잡한 생명 현상을 우리의 직관을 넘어선 어떤 길을 보여드리는 그런 이그젠플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끝이 났고요 이제 세 문제 남았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실은 제가 그냥 가상으로 만들어 온 가상의 화학 반응이고요 두 번째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생물 생명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circadian 리듬 혹은 생체 리듬 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circadian 이라는 건 뭐냐 하면 라틴어에서 온 거고요 about day 즉 대략 하루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circadian 리듬 이라는 것은 어떤 주기적인 현상인데 그 주기가 대략 하루일 때 우리는 circadian 리듬 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한번 저희가 같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 우리 몸 속에 어떤 종류의 circadian 리듬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24시간 주기로 뭔가를 반복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네 그렇죠 식사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수면이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희 보통 규칙적으로 밤 9시가 되면 자고 새벽 5시가 되면 일어나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24시간 주기로 이렇게 일어나죠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밤 9시 정도가 되면 24시간 주기로 저희 뇌 속에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밤 9시 정도가 되면요 그게 저희를 졸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 멜라토닌 호르몬은 밤동안 계속 분비가 되고 있고요 그게 이렇게 아침이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즉 실제로 이 호르몬이 저희 뇌 속에 분비되는 걸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기 멜라토닌을 보시면 이렇게 밤 시간 동안만 이렇게 쭉 분비되었다가 저희가 일어나면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호르몬들이 24시간 주기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게 아마 이걸 것 같습니다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 역시 항상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잠들기 시작하는 한 10시경 그때쯤에만 이렇게 분비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문기사나 이런 데 보시면 청소년기에 일찍 자야지 키가 큰다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어린 친구가 계시는데 일찍 자야지 키가 큽니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가 저희 몸이 하루 동안 일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들이 특정한 시간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러면 궁금한 점이 이겁니다 도대체 우리 몸은 어떻게 밤 9시라는 것을 알아서 멜라톤이라는 걸 분비를 하고 우린 그냥 단지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인데 아침 7시가 되면 이 멜라톤이는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 스탑이 될까요 즉 우리 몸은 시간을 어떻게 아는 것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생명과학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궁금해왔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셨고요 많은 연구 끝에 실제로 우리 뇌 속에 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Circadian Clock 이라는 건데요 이 Circadian Clock 은 저희 뇌하수체의 슈프라카이지메링 유클리어스라는 이 콩알만한 빨간색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의 시계입니다 왜 이게 시계 역할을 하는고 하니 여기를 이렇게 영상으로 주민을 해서 네 보면 어이구 다시요 네 이렇게 영상을 보면 뭔가 번쩍번쩍 하죠 이게 피리어드라는 유전자가 발현되는 정도를 측정을 한 건데요 밝다는 얘기는 많다는 얘기입니다 즉 뭔가 많아졌다가 사라졌다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피리어드라는 물질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주목하셔야 될 게 주기입니다 주기가 얼마인가요? 네 이 업앤다운을 24시간마다 반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걸 왜 시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시침이 24시간 있으면 정확하게 돌아오기 때문에 즉 24시간 주기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시계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얘가 23시간 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면 저희는 이 시계는 고장났다고 얘기하죠 5시간 2 3 5 6 8 10 10 10 10 11 10 11